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아닌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늘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선 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단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교회의 존재이요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과정의 날을 맞이해서 매주 또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간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회가 감당하는 이 핵심 기간이 가정과 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탄도 최고의 관심을 갖고 원리스가 되지 못하도록 또한 올바른 존재 이유 영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그야말로 올바른 존재 이유를 바로 깨닫고 파트너 영적 의식을 갖고 보금적인 눈을 갖고 언약적 도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정화 운동이죠 성전정화를 통해서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보금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보금 21장을 비롯해서 마가보금 11장, 누가보금 19장, 요한보금 2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보금, 이 공간보금에 나오는 성전 청결정화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의 그 한 주간 행적에 보면 성금요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월요일날 행하신 행적입니다 반면에 이 요한보금에 나오는 이 성전정화 운동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행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회 시기에 바로 이 두 번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성전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만큼 교회가 소매점이 되었습니다 교회 강단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보금이 사라지고 현장에 있는 불신 영혼들 전혀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단은 윤리도덕적인 그렇듯한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 그러나 절대 흑암이 꺾이지 않은 메시지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메시지가 강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미션 저는 정말 우리 예옥교회가 이름값을 아는 교회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올바르게 붙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인 미션에 분명한 답을 얻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희생 재물을 매매한다거나 성전세에 대한 환전이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고 굉장히 오래된 문화입니다 물론 성전의 이 제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디아스포라 즉 본토를 떠나서 타국으로 흩어져 사는 자들 바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희생 재물을 끌고 올 때 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변질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는 이 수가요 60만에서 100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함으로 주객이 전두되고 본래의 의도가 변질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성전 안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뜰이고 유대인의 뜰이고 여자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전의 설계도상 가장 넓게 이방인의 뜰이 설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이 이 장소에 있다는 거죠 바로 전도 선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소원을 놓쳐버린 거죠 이방인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재물을 검사하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사리사욕 이권을 챙기기에 정신없었고 환전 역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관을 하고 관장을 했고 있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형식적이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시고 환전상들의 탁자 비둘기 장사들의 의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나와있거든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성전 모독제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바로 성전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꼬지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또 주님의 것을 탈취함으로 완전히 강도가 된 겁니다 유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6세기 중세 교회를 보더라도 매매, 세습, 면죄부, 판매 등등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례사욕을 챙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역시 본질을 훼손하고 정말 이익공동체로 교지의 장소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대형버스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대형버스로 운전하는 운전기사고 성도는 아무 하늘일 없이 그냥 창밖 멍하면서 쳐다보고 그냥 졸고 있는 정말 그 대형버스에 탄 승객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가면 될 건데 다른 길로 운전해도 문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성도들 졸고 있는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을 대형버스로 비유를 하는 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지면 당연히 크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율법과 기복과 신비 이거 강조하다 보니 종교다원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종교 혼합 나아가서는 교회 무용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모캐 시대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 조회 수가 더 중요시 되어지고 설교자가 있고 설교는 있는데 해중이 없는 겁니다 온라인 종교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흑암이 꺾이지 않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영적 강도와 같은 사단의 세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후대 살릴 수 없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예원교회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입니다 매주 우리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강단과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당 가고 싶어서 이당 가고 율법적인 강단 가고 싶어서 성도들이 가겠습니까 양들이 모은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있겠죠 저 어제 예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매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새생명 초청도 하고 교재도 하고 환신도 하고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철저히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목 민족인데 이동식 성막과 같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건요 그들은 굉장히 이거는 생명월었고 성막으로 모이는 건 잘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건 못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지파를 배치하고 또 성전 입구의 방향에 맞게 각 가정에 창문을 낼 정도로 근데 가만히 보면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그 시대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포로 속곡이 됐습니다 그냥 교회 하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세를 자제우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가 무너지고 정말 시장이 타락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그것이 바로 애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회의 다른 것을 말하고 또 기독교인들 역시 문이만 기독교인 성전 뜨는 바 있습니다 성전 마당은 밝지만 사실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재앙이 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것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불태워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핍박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모르도록 광명의 천사로 보내서요 윤리도덕적인 메시지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만 희미하게 알도록 속이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고 또 사탄의 영적인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는데 부응하게 만든다 최고 저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전된 축복을 먼저 여러분 자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강단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렇다면 성전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란의 성전이 정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란의 성전은 만민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냐 정말 내 가슴에 2, 3, 7을 품고 있고 5천 미종족을 품고 있고 정말 내 안에 지구가 돌고 있는지 아니면 강도의 구렬처럼 내 동기, 숨은 동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편의에 따라서 사실은 매매가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편의에 맞춘 예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요 전에는 우리가 아파도 기어서라도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합법적으로 아프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날 때 교회 와라 방역수칙 무시하고 와라 아닙니다 너무도 코로나 시대의 합리성으로 효율성이란 변명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 타협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라는 성전을 여러분들이 정화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 어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이 아닌 정말 율법과 종교의 모래에 의해 지은 교회는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성전의 본질적인 미션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성교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만나주시는 언약적 소통을 이루는 현장 그래서 이방인도 들어오고 또 믿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열방사상입니다 이방인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해라 이런 이사야 49장 6절에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방사상이 아닌 선미사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한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 굉장히 배타적으로 여기죠 유대인들이 성전의 파괴자 그야말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라면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 창조자시고 참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언약기도 속에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사실적인 응답을 또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언약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 서비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을 다 내쫓자마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것이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은 쫓겨난 자들과 이방인들 절대 그 당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죠 자 그만큼 성전은 만민이 모이고 만민이 치유받고 해답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곧 237 치유 서비스입니다 각각의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대지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성전관계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이대지 말씀처럼 인간관계 그저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은 이미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초대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화 6장 32절 33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세워진 성전에 기도를 하죠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불신자들까지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으로 한마디로 이 교회의 성전은 로컬과 파라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로컬은 뭐죠? 우리 예원교회 파라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현장이 파라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흩어져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전 세계에 몰려든 다민족 교회 전 세계에서 몰려든지 않았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고요 한국에도 이미 250만의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원의 성전이 여호와의 빛을 발하고 정말 열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몰려오는 천마크 복음의 센터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경은요 그냥 나 하나의 문제 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소 땅 끝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인 줄 믿습니다 목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복음화 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이 2, 3, 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무엇으로 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3, 5직의 바탕 위에 올바른 치유 사역이 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치성이 없습니다 분노 조절 안 됐고요 화가 너무 많습니다 비교우시, 열등우시, 대인기피, 부적응, 상처, 자살 나아가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것까지 비정상에 여러분 이제는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복음이 아닌 것들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마음, 뇌, 영혼까지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예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상한 일로 봤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10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아이들의 찬양이 합당하다 아이들도 저렇게 젖먹이들도 찬양을 하는데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세련되고 산뜻해지지만 정작 능력 없는 무능의 교회가 많고 정작 많은 지식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확한 부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치유가 뭐냐 뿌리 뽑힌 나무에게 참된 치유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 물 떠난 물고기에게 정말 좋은 치유는 물속에 넣어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완전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 플랫폼이 되셔서 나를 만나는 자들 나로부터 정말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섯 기초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섯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 살아나고 모든 강대를 살렸던 것처럼 중요한 정말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갱신하는 다락방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팀사여 내 가정이 치유받고 쓰임받는 미션호 내 업에서 증거 얻어서 천도의 문의되는 전문교회 내가 사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이 다섯 기초가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시대 재앙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용기는 근육과 같다는 거죠 자꾸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영적인 삶도 우리가 뭔가 용기를 내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죠 몇 년 우리가 새 생명 초청 운동을 해왔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실패의 의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도 안 되고 결국 하는 분들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전에 가졌던 여러분 선입견 경험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 이 근육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듯이 말씀 운동을 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늘 듣기만 해서는 머리만 커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제 복사님 말씀해 주신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첫 단계를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루신다 사실은 내가 뭘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죠 시작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보십니다 세계복음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는 겁니다 못 채워서 우리가 열어줘야만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내가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또 체험하시는 우리 새생명 초청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